안녕하세요. 림쌤의 10분 역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역사학습 가이드, 림쌤입니다. 오늘은 2-2 남북국의 발전과 변화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신라의 삼국통일 과정과 발해의 건국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통일신라와 발해의 발전에 대해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신라 시기, 아무래도 초창기에는 나라가 좀 어수선했겠죠? 이때 신라는 강력한 왕권을 성립함으로써 이 어수선한 상황을 정리하고 통치제도를 정비하기 시작했는데요. 주목해야 할 왕들이 있습니다. 먼저 태종무여랑입니다. 이 태종무여랑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인물이에요. 삼국통일에 협격한 공을 세운 나당연합의 핵심인물, 바로 김춘추인데요. 그가 태종무여랑입니다. 이 김춘추는 최초의 진골 출신 왕입니다. 신라의 폐쇄적인 신분제도 골품제 기억나시죠? 신라는 오직 성골만이 왕이 될 수 있었는데요. 선덕여왕과 진덕여왕을 거치면서 성골의 대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진골 출신이지만 삼국통일의 기초를 마련한 김춘추가 김유신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왕으로 추대되는데요. 이 태종무여랑은 사실 삼국통일을 완수한 왕은 아닙니다. 삼국항쟁이 한창일 때 왕이 됐는데요. 왕이 된 그는 결국 백제를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유교정치 이념을 받아들여 통치체제의 기틀을 마련하는데요. 먼저 왕권 강화를 위해 왕의 비서기관인 집사부를 독립시키고 집사부의 장관인 시중의 권한을 강화합니다. 그리고 기족회의의 기능은 축소하여 상대 등의 권한을 약화시키는데요. 이러한 변화로 태종무여랑은 통일신라 왕권 강화에 기초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그의 뒤를 이은 문무왕이 삼국통일을 완수하는데요.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나당전쟁을 승리로 이끌며 실질적인 통일신라를 열었던 문무왕은 왕의 위험을 과시하기 위해 궁궐을 확장하고 궁성 안에 연못인 월지를 건설합니다. 이러한 문무왕은 죽으면서도 나는 바다의 용이 되어 신라를 지키겠다라고 한 것으로 유명한데요. 그래서 문무대양릉은 동해바다에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신문왕입니다. 중요합니다. 진짜 이 통일신라는 신문왕을 빼고는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인데요. 통일신라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신문왕은 우선 자신의 장인이었던 김움돌의 난을 제압하면서 귀족 세력을 제압하고 왕권을 강화합니다. 또한 여러 통치제도를 정비했으며 관직에 한계가 있던 육두품을 등용해 귀족 세력을 견제하고 개혁 정치를 추진했는데요. 이때 등용되었던 대표적인 육두품이 바로 설총입니다. 화환계라는 이야기를 지어 신문왕에게 바친 걸로 유명하죠. 이러한 육두품들은 왕권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신문왕은 왕권 강화를 위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먼저 국학을 설치하는데요. 통일신라의 최고 교육기관이었던 이 국학에서는 유학을 교육했습니다. 왜 유학에서는 신하가 왕에게 충성하는 것이 일종의 덕목이잖아요. 이를 이용해 왕권을 강화한 겁니다. 또 신문왕은 왕권 강화를 위해 관료전을 지급하고 녹읍을 폐지했는데요. 관료전은 말 그대로 관료에게 주는 전, 즉 토지입니다. 실제로 땅을 준 건 아니고 그 땅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준 건데요. 왜 농민들이 국가의 세금으로 토지세를 내잖아요. 그런데 그 세금을 관료들이 대신 받을 수 있게 한 거죠. 이렇게 관료전을 지급하고 녹읍은 폐지해버리는데요. 이 녹읍은 녹으로 마을 전체를 주는 걸 말합니다. 왜 관료가 국가의 녹을 먹고 산다라고 하잖아요. 국가를 위해 일하는 관료에게 녹읍으로 마을 전체를 준 건데요. 이렇게 귀족들이 녹읍으로 마을 전체를 가져가게 되면 그 마을에서 나오는 세금은 물론이고 그 마을에 사는 노비들 있죠? 그 노동력까지 다 가져가는 겁니다. 심지어 노비들은 노동력뿐만 아니라 군사력으로도 활용이 가능했기 때문에 당시 신라 사회에서 귀족들의 권한은 정말 높았습니다. 그런데 신문왕이 이걸 폐지시켜버린 거죠. 귀족들의 권한은 당연히 약화될 수밖에 없었겠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왕권을 강화한 신문왕. 그럼 지금부터 이러한 신문왕이 정비한 여러 통치제도에 대해 살펴볼까요? 먼저 신문왕은 태종 무열왕이 독립시켰던 집사부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집사부를 중심으로 10여 개의 관청을 운영해 효율적인 행정업무가 가능하게 합니다. 또 신문왕은 통일 이후 넓어진 영토를 보다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전국을 구주 5소경으로 나누는데요. 먼저 전국을 9개 주로 나눠서 각 군의 지방관을 파견합니다. 이때 구주는 옛 고구려와 백제 그리고 신라에 각각 3주씩 두어 민족 통합을 추구했고요. 주 밑으로는 군현을 두고 지방관을 파견했으며 말단 행정구역인 촌은 토착세력인 촌주가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수도 외 5개의 주요지역에 5소경을 두는데요. 이 5소경이라는 건 5개의 작은 경주라는 뜻입니다. 신라의 수도는 경주잖아요. 근데 통일을 하고 나니 수도가 너무 동남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의 편지성을 보완하고자 만든 게 5소경입니다. 이 5소경 중 하나인 서원경에는 중요한 문서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민정문서입니다. 이 민정문서는 일본의 도다이사 쇼소인에서 발견된 통일신라 시대의 촌락문서인데요. 이 문서에는 서원경 인근의 4개 촌락에 대해 각각의 토지 크기와 인구수, 가축수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3년마다 한 번씩 촌주가 작성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당시 국가가 백성들에게 어떻게 세금을 징수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촌락문서는 통일신라의 사회를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니까요. 꼭 기억해 두셔야겠죠? 그럼 다음으로 신문항이 정비한 군사제도에 대해 살펴볼까요? 통일신라의 군사제도는 구서당 10정입니다. 이 구서당은 중앙군을 말하는 건데요. 구서당 안에는 신라인뿐 아니라 고구려인, 백제인, 심지어 말가린까지 포함하고 있어 이를 통해 민족의 융합을 꾀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지방군은 10정인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구주에 각 주마다 한 개의 정을 둡니다. 근데 왜 10정일까요? 아까 지도에서 보셨던 거 기억나시나요? 아홉 개의 주 중에 한 주라는 주가 있는데요. 여기가 엄청 커요. 그래서 한 주에는 두 개의 정을 둡니다. 그래서 10정이에요. 이렇게 철저하게 왕권을 강화시키고 통치제도를 정비했던 신문항은 단연 통일신라의 최고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문항 시기에 태평성대를 알려주는 설화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삼국유사에 수록되어 있는 만파식적 설화입니다. 이 만파식적은 피리인데요. 이 피리를 불면 나라의 근심 걱정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혹시 문제에서 만파식적 설화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신문항을 바로 떠올리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통일신라의 발전에 대해 살펴봤으니 이번엔 바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까요? 지난 시간 우리는 바레를 건국한 대조영에 대해 배웠는데요. 이 대조영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사람은 바로 무왕입니다. 무왕의 무자는 싸울무자예요. 뭔가 이름에서부터 파이팅이 느껴지시죠? 무왕은 정복전쟁을 통해 적극적으로 영토를 확장한 왕인데요. 먼저 동북쪽의 말갈족들을 복속시켜 영토를 확장하고요. 장문유를 보내 산둥지방에 등주를 공격합니다. 당연히 당과의 사이가 좋지 않았고요. 당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과 손을 잡기도 합니다. 이러한 무왕은 연호를 사용하는데요. 이난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무왕 때는 당을 향해 날을 세우고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문항 때부터 당과 우호관계를 맺고 당의 선진문물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또 당뿐만 아니라 신라와의 관계도 개선하여 신라로 가는 길인 신라도를 개설하기도 하고요. 수도를 상경으로 옮겨 여러 통치제도를 정비합니다. 이러한 문항이 썼던 연호는 대응입니다. 이렇게 발해가 안정적인 모습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발해의 통치제도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좀 살펴볼게요. 발해의 중앙정치제도는 삼성육부인데요. 당의 통치제도를 본딴 겁니다.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 세 개의 성이 있고요. 특히 정당성에는 대내상을 두어서 국정을 총괄하게 합니다. 이 대내상이 지금의 국무총리쯤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으로 육부를 두는데요. 충인의 예지신. 당과는 다르게 유교의 덕목을 따서 이름을 지었다는 걸 좀 기억해두세요. 이 각 부의 이름은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요. 이 육부의 이름이 유교의 덕목을 따서 지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발해의 독자적인 색깔을 나타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그리고 당이랑은 다르게 이 육부를 좌사정과 우사정이 이원적으로 총괄해요. 이렇게 발해의 삼성육부는 당의 제도를 본따지만 독자성을 띄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니까요.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먼저 정당성 위주로 국정이 운영되었다는 거, 육부의 이름은 유교적 덕목을 땄다는 거, 좌사정, 우사정을 두었다는 거 모두 발해의 독자적인 색깔입니다. 잘 기억해두세요. 그리고 발해는 전국을 5경 15부 62주로 나누는데요. 그 중 5경은 정치군사적 요충지로 상경융천부, 서경압록부, 중경현덕부, 동경용원부, 남경남해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부는 지방행정중심지로 62주 아래는 현을 두었고, 주와 현에는 지방관을 파견해 통치했고요. 발해 역시 말단행정구역인 촌은 촌주가 다스리게 했는데요. 이때 촌주는 말갈족장이었고요. 이러한 말갈족장들은 촌을 다스리며 지방관을 보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발해는 고구려의 유민들이 세운 나라였지만, 주민의 구성에는 다수의 말갈인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지배층은 대씨와 고씨로 고구려인이고요. 피지배층이 말갈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모든 나라는 지배층보다는 피지배층이 훨씬 많습니다. 발해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이처럼 말갈족이 피지배층으로 다수다 보니,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자꾸만 발해를 자기들의 역사라고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증거는 속일본기나 구당서 등에도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발해의 시조인 대조영이 고구려의 장수였으며, 이 시기 일본 역시 발해를 고려라고 불렀고, 발해인을 맥인이라고 불렀는데요. 여기서 맥인은 고구려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밖에도 온돌이나 무덤의 모주림 구조 등 문화적인 부분에서도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한 증거들이 많은데요. 이건 다음 시간에 자세히 다루도록 할게요. 자, 그럼 다시 발해의 발전으로 돌아와 볼까요? 발해의 별명이 해동성국이라는 거 알고 계시나요? 해동성국이란 바다 동쪽의 강성한 나라라는 뜻인데요. 이렇게 해동성국이라 불린 만큼 잘나갔던 발해의 전성기를 이끈 왕이 있습니다. 바로 선왕인데요. 중요합니다. 선왕은 문왕 이후 약 25년간의 발해의 혼란기를 수습하며 발해의 전성기를 이끌었는데요. 주변 말갈족을 대부분 복속시키고 요동으로 진출했으며 남쪽으로는 대동강과 원산만을 경계로 신라와 국경을 접해 발해의 최대 영토를 확보했습니다. 영토가 정말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발해를 전성기로 이끈 선왕은 건응이라는 연호를 사용했고요. 앞서 소개한 것처럼 당은 이러한 발해를 해동성국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발해는 9세기 말 귀족들의 권력 다툼으로 국력이 크게 세퇴하고 결국 거란의 공격으로 멸망하고 마는데요. 이처럼 공식적인 발해의 멸망 이유는 거란의 침입이지만 한편에서는 발해의 멸망을 백두산 폭발로 보는 시각이 있기도 합니다. 암튼 안타깝지만 발해는 이렇게 멸망했고요. 발해의 유민들은 발해의 옛 땅에서 발해의 부흥운동을 벌여 정한국이라는 나라를 세우기도 했지만 이 역시 거란에 의해 멸망하고요. 발해의 왕자 대광연과 다수의 발해인들은 고려로 망명하게 됩니다. 이때 고려의 왕건이 대광연을 그렇게 격하게 환영해 주었다고 하는데요. 그 뒷이야기는 고려의 건국 때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통일신라와 발해의 발전에 대해 공부해봤는데요.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중요 포인트, 통일신라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신문왕과 그가 마련한 통치체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발해에서 역시 전성기를 이끌었던 선왕 중요하고요. 발해의 통치체제 역시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녕! 뿅!